그 핑 엉덩이 흔들어 아이 완전 핑크뱅크 야 뭐하는거야? 누가 이런거지? 허락 받았는데 데리고 꺼져 여기 우리 무예리 자리야 봐봐 열라 웃겨 가사낭송에 문학작품과 비교분석 참 가지가지 한다 꼴값한다 이런거 누가 드니? 차라리 조공을 해라 꺼지라니까 송탱아 안 들려? 돌려주세요 그 포스터 얜 또 뭐야? 뭐 뭐야? 거기 가입하려구요 주세요 니들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단무청 국물도 없어 아우 띠띠락해 야 둠치가 아깝다 둠치가 하로키 너 짱이다 근데 쏘리 넌 안돼 뭐가? 근데 너라면 남자라고 해도 시끄러 특별히 가입수도 줄게 여자라고 안하면 모르겠다 야 로키가 투세요 하니깐 선배들이 바로 깨긴 로키포스 완전 짱이더라 그니까 아니 나 로키 처음 봤을 때 그때 인사했잖아 그때 선배인 줄 알갔어 쟤 처음에 일친이라는 소문도 있지 않았냐? 아 아 아 일친은 개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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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조심히 먹지 그랬어 사로키 로키야 야 바나니 너가 왜 여기 있어? 미국 갔잖아 놀랐지 나 다시 한국 왔어 정말? 미국 간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아빠한테 미친 듯이 졸랐어 죽는다고 난리 쳤더니 보내주더라 근데 얘는 누구야? 아 난 진아야 어디나 바나니 로키 베프 완전 커요 사람이냐? 요정이냐? 맞아 맞아 근데 로키랑 친구인가 본데? 실화냐? 하로키랑 요정이랑? 예쁜 척은 야 제가 예뻐 내가 예뻐? 당근 네가 예쁘지 하여튼 보는 눈들이 다 밑바닥이야 역시 로비는 쟤들이랑 달라 밥 먹으러 가자 야 야 로키 우리랑 있는 거 안 보여? 왜 네 맘대로 데려가는데 다 같이 먹으면 되지 하니야 같이 가자 그래 그래 다 같이 먹자 왜 또 우지락 부리는데 나 미국에서 왔다며 근데 왜 한국에 다시 왔어? 미국에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난 한국이 훨씬 좋은데? 뭐 향수병 그런 거야? 아 이거 수박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 수박 엄청 좋아하는데 응? 입맛만 다 배갔네 뭐야?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잔반철이 그냥? 수박이라서 봐준다 아휴 저런 건 나한테 버리지 나도 수박 되게 좋아하는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맛있네 아 더워 아 아 쌤 좀 진짜 덥다 다들 말이야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펑펑 써대 지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없어 양심이 이 날씨가 무엇이도 없다고 아니 진짜 아휴 아휴 지금 아휴 시원하네 아휴 시원하네 아휴 아휴 어휴 저기 겨무실이 완전 찜통이야 찜통 에어컨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아휴 진짜 교장실은 에어컨 풀로 틀어놨을 텐데 야 못 참겠어 몰라 아휴 아휴 칭칭 아휴 아니 전기 아껴 쓰자는 교장선생님 말씀 방금 못 들으셨습니까? 제발요 좀만 틀면 안될까요? 예 좀만 틀어도 안될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제가 가져가야겠습니다 예 왕크드 샤운스 예? 날씨가 무지하게 덥다구요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덜어먹을까? 날씨가 무지하게 덜어먹을까? 날씨가 무지하게 덜어먹을까? 진아야 유업이 생긴 떡볶이 즙 휘꿀맛이 하던데 오늘 꿀? 콜 진아야 너도 가자 응 안돼 나 학원 가요 다음에 가자 알았어 로키야 너는? 로키야 너는? 로키야 집에 가자 오늘은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건데 그래? 하니야 너도 같이 갈래? 됐어 난 하니랑 갈게 떡볶이는 나중에 먹자 하니야 가자 별꼴이야 오진아 쟤한테 왜 같이 가자 그랬어 앞으론 그러지마 에잇 로키 친군데 어떻게 그래 오진아 오지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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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찌가 드세요 매일 아잇 오케이 먹자 음 매워 근데 바나니 걔 좀 이상하지 않냐? 아 뭐가? 로키가 무슨 지꺼야 뭐야 딱 달라붙어가지고 암튼 좀 수사해 아 배 편하잖아 오버하지마 하아 아 나 안되겠다 물 좀 어? 안돼 이거 마시면 우리 돈 내야 돼 아 나 나 나 진짜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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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이만 먹게 아 아 아 재희야 덕분에 살았다 아 죽는 줄 알았네 아 뭐야 그걸 못찾냐 좀만 참지 이게 정략이잖아 괜찮아 진아가 너무 매워하길래 내 잘못이니까 내가 쏠게 아 아냐 됐어 할 수가 없는데 괜찮아 나 먼저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떡볶이 사줘서가 아니라 내가 참 괜찮네 괜찮아 뭐야 떡볶이 뭐야 웬 떡볶이 그냥 먹고 싶어서 이거 엄청 맵대 조금씩 먹어 이거 엄청 맵대 conclusion 귀여워서 더 미쳤냐 니가 애냐 이런 것도 못 먹어 안 내놔? 남자답게 한 번 참아 봐라 너 죽을래? 뺏어봐 아 내놔 여기 있는데 네 엄마 당연하죠 잘 지내죠 로빈이도 잘 지내요 저랑 방금까지도 떡볶이 먹었어요 네 어 잠깐만요 엄마 로빈이 바꿔드릴게요 네 저요 로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사랑해요 야 더 안 먹어?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로키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됐어 나 운동화 사러 가야 돼 진화랑은 간다면서 나랑은 싫어? 뭐? 오진화랑 친한 거 같아서 나보다 더 친해? 무슨 소리야 다 같은 친구끼리 어 위험해 너가 안쪽에서 역시 넌 변한 게 없구나 뭐라고? 아니야 가자 와 멋있다 잘 어울려 진짜 이게 다야? 진짜야? 진짜야 야 보기보다 거지네 너 신발 좋다? 벗어먹어? 운동화 벗으라고 아 안 돼 이거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제발 야 그냥 다시 사달라 그래 왜 그래 정말 할 때 안 벗어? 형이 나한테 미미나 네가 신어 아 내가 신어 아 정말 찌질해서 못 봐주겠네 야 운동화 내놔 야 하로케, 왜 그래? 니가 쉴게? 꼭 이런 것까지 뺏어야겠냐? 쪽팔려서 더 이상 너네랑 못 다니겠다 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왜? 막아보게? 잠시만 자 앞으론, 애기지 마라 뭘 그렇게 봐 잘 캤다 내 운동화 전에 니가 찾아줬잖아 그때 너, 재금이랑은 딴 판이었는데 언제쯤 얘기를 하냐?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 사진 보여줘? 너, 너 이거 언제 찍었어? 아, 지워 이때랑 진짜 달라졌다 근데 너 지금 친구들도 알아? 뭘, 내가 놀았다는 거? 아마 모르겠지 그럼 이때 일은 너랑 나만의 비밀이네? 그럼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 거지, 맞지? 뭐래? 박사해줄게 아, 저, 이거로 주세요 아, 이거요? 잠시만요 그래, 그때도 지금도 나에겐 너뿐이야 로키야, 나 너한테 줄 거 있어 자, 받아 뭐야? 나도 똑같은 거 있지 잃어버리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할머니가 반찬 보내주셨어 미리 이따가 할머니한테 전화드려 응 근데 이모는? 약속인데? 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어때, 이거? 부려 이거는? 노티나 진짜 별로다 아, 어떡해 옷이 없어 쇼핑 좀 할 거 같아 축장 갔다 넌 아저씨 돌아왔대? 그런가 봐 머리 좀 잘 돼야 돼 그니까 나 간다? 이모 힘내 혹시 뭐 바람 맞고 그래도 술은 먹지 말고 웬만하면 너 이게 재수없게 진짜 언니 나 오늘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기다리지 마 제발 좀 그래라 했다 나 overhe는 아무거나 내가 본인이 사랑éner 저 창가 쪽에 있어요. 길이 많이 막히죠? 천천히 오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요. 지금 공항이에요. 갑자기 해외로 발령이 났는데 기다려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잘 지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기준식이나 기다릴 수 있는데 안 돼. 아이스페이 갈 수 있을까? 아이스티이 갈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가 엄청 큰 수박을 보내주셨거든. 아 정말? 고마워. 잠깐 들어갔다 갈래? 통 비워줄게. 그래. 좀. 근데 너네는 부모님이랑 별로 안 닮았네? 그래? 다들 그러더라. 잘 먹을게. 어머니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응. 근데 이거 너 혼자 다 먹으려면 힘들겠다. 로빈이 수박 안 좋아한다던데. 뭐? 저 근데 로빈 오빠는 집에 없나? 로빈이는 화장실에 있는데? 뭐야? 오진아. 네가 왜 우리 집에 있어? 야. 너 그 앞치마랑 고무장갑. 학교에서 아주 그냥 개폼 잡더니.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 어? 야 찍지마. 야 찍지 말라고. 어? 야 아니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손 내놔. 사나이 가자. 손 내놔. 수박이나 먹어야겠다. 아, 미안해요. 조선이, 나왔어요? 아, 지금 공략이... 아, 나왔다고요. 아, 도착했다고요, 도착! 문철아! 문자에게 해주세요. 아, 나... 도저히 예전에... 어휴, 고시라도 해야 되나, 진짜. 루키야! 루키야! 나도 운동화 샀어. 나랑 커플 팀이야. 이런 건 남친이랑 해라. 화장실? 나도, 나도. 왜? 혼자 가기 싫어 한마디야. 같이 가. 자, 마지막. 로키, 너 입술이 그게 뭐니? 왜? 완전 꼬칠꼬칠. 가만있어봐. 아, 됐어. 나 먼저 간다. 블랙카드, 무슨 블랙카드야. 편집하러 가야 된다니까. 루키야, 아까 조별식 때 내준 거 오늘 할래? 그럴까? 오케이. 루키야! 입술에 가자. 오늘은 너 혼자 가. 나 지네랑 할 게 있어. 혼자 가기 싫은데. 내일 학교에서 하면 안 돼? 반환이,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내 뒷만 졸졸 따라다닐 거야. 루키야, 나랑 있는 게 귀찮아? 그게 아니라. 그래, 귀찮았구나. 내가 귀찮게 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나 갈게. 하니야! 하니야! 하니야, 하니야, 정신 차려. 하니야. 하니야, 하니야, 정신 차려봐. 하니야. 하니야야. 어떡해. 하니야. 하니야,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빈혈 때문인가 봐. 깜짝 놀랬잖아. 걱정했어? 당연하지. 그럴 수는 있겠어? 집에 데려다 줄게. 미안해, 귀찮게 했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바쁘면 그냥 가. 아니야. 네 가방 여기 있어. 가자. 그럼 들어가. 로키야, 밥 먹고 안 갈래?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 응? 로키야, 잠깐만 있다가. 어, 치킨은 샀어. 아, 술을 내가 어떻게 사와. 아, 싫어. 이모가 사오던가. 끊어. 아, 짠가게가 다 있어. 그니까. 아, 진짜. 저기요. 우리? 왜? 그러면 안 돼요. 뭘? 왜 남의 가게 휴지통을 발로 차요. 다 쏟아졌잖아요. 피니점 아저씨 때문에 짜증 났는데. 이게 더 열받게 하네.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쓰레기라도 죽으라고? 너 함부로 입 털다 맞는 수가 있다. 왜, 왜 이러세요? 말로 해요, 말로. 아, 늦었다. 아빠한테 혼나겠는데? 지나야, 여기서 뭐해. 가자. 하로키? 야, 진짜 하로키잖아. 아, 완전 반갑다. 걔, 얘 친구야? 야, 이젠 친구도 사귀고 그러나 봐. 얜 건들지 마라. 건들면? 건들면 네가 어쩔 건데. 내가 신여주면 전성력으로 뛰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가면 삭하잖아. 하나, 둘, 뛰어! 으악. 으악. 아이고. 으악. 걔들은 어차피 못 쫓아와요 나 죽는 줄 알았네 곱도 없이 조그만 게 뭘 믿고 저러애들한테 덤비냐 덤비긴 그니까 너 아니었으면 근데 너 쟤들이랑 아는 사이야? 어 그 아 미안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뭐 사실은 그래서 학교도 일부러 여기 온 거야? 응 쟤네들 마주치기 싫어서 근데 여기서 볼 줄 몰랐네 괜찮아? 응? 뭐가? 나 안 무서워 사실 애들이 나 무서워하는 거 알아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인상도 좀 그렇고 무섭게 파로키 너 완전 멋있었어 네가 나 구해줄 때부터 근데 너 아까 발차기 완전 예술이던데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았냐? 왜 말 안 했어?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고 따라와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룸키 치워갑다 룸키 튜렁이라니? 건투? 응 대박 그럼 너 건투 선수야? 선수는 아니고 그냥 아빠랑 같이 운동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렇게 날아다녔구나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유명한 건투선수인가? 아이 몰라 몰라도 돼 아니 아무리 오르도 그렇지 이 룩티를 몰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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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명한 장면인데? 몰라? 어 그만해 모른다잖아 룩키 친구가 룩키를 모른다잖아 난 알아요 진짜 실망해 아버지가 저 영화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룩키야 혹시 네 이름 룩키도? 응 맞아 영화 룩키에서 따왔어 아들이면 룩키 여자면 룩키 대박이다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저 아저씨랑 너랑 이름이 똑같아 룩키야 아우 그렇게 오래된 영화네 참 아버지 진짜 내 강하다 이상해 룩키야 네가 왜 오질나라 야 너 공부 안하고 매니큐어만 발랐냐? 내가 원래 이런 거 좀 잘하잖아 공주병하고는 에이 아니 근데 아 진아 얘는 치킨을 사러 간 거야 닭을 키우러 간 거야 왜 이렇게 하나 배고파 죽겠는데 다녀왔습니다 너 다 키우자 왔니? 아니 근데 치킨은 몰라 치킨 사러 갔다 죽을 뻔했어 나 씻을 거야 야 오진아 그럼 전화라도 하던가 치킨 먹게 야 너 설마 치킨 혼자 먹고 온 거 아니지? 너 혼자 먹었으면 그 치킨 다 너 벌떡이 사러 간다 이런 냉미남 웃으면 완전 스윗할 텐데 웃지를 않네 오빠 어떻게 하면 웃어 줄래요? 로빈 뭐 해? 그냥 있는데 근데 로빈 옷 아니 로빈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아? 그건 왜? 아니 그냥 로빈은 강아지 상이 좋아? 아니면 고양이 상이 좋아? 강아지 상은 보고 고양이 상은 뭔데? 강아지 상은 산악 고양이 상은 나? 아 몰라 인간 상이 제일 좋아 이그 까칠하긴 요즘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좋아하는 음식은? 싫어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색깔은? 야 뭘 그렇게 물어봐 그만해 아 잠깐 잠깐 하나만 더 너 너 우리 산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라니 뭘 산아 진짜 예쁘지 않냐?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예쁜데 착하고 애교도 많고 걔랑 사귀는 남자는 진짜 전생에 지구를 구했을 거야 그치? 그래 산아 귀엽지 근데 왜 갑자기 산아 얘기야? 아니 산아 보면 잘해주라고 언 아니 진아보다 100배는 더 괜찮은 애야 니가 진아잖아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해? 어? 맞아 나 진아야 엄마가 부른다 루빈 안녕 누구랑 그렇게 붙어 뭘 오래해? 그냥 너 몰라도 돼 로빈 니 미소를 보면 힘이 나 비타민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 아닐까? 인간 비타민 그니까 앞으로 많이 웃어줘 뭐 잘못 먹었나? 인간 비타민? 안 왔으면 들킬뻔했네 야 오산아 너 내 폰으로 뭐였어? 하긴 뭘 해 사람 잡지 마라 너 앞으로 내 폰 만지지 마 치사하게 안 만져 됐냐? 가자 나 이거 찬성 대전 로키야 나 볼펭 한 번 먹어봐 나 볼펭 한 번만 먹어 불 Nick 마우스 뭐야?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니까 로키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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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주는 거구나 귀엽게 생겨가지고 마음씨도 굽네 진아는? 아 미안 다 떨어졌다 괜찮아 먹으면 난 살만 찌지 살찌면 어때 진아는 보면 볼수록 볼살이 매력이 터져 아참이란 게 귀엽지? 부러워 아프 미안 너무 귀여워서 볼에 살이 없어서 저런 게 부럽더라 쟤 너 돌려 까는 거 맞지? 너 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몰라 아 아프네 저 볼펜은 나도 똑같은 거 잊지 잃어버리지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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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직도 많이 아파? 이거 좀 마시고 귀여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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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체육복 로키 거? 응 응 내 옷이 젖어서 로키가 빌려줬어 수업시간 다 됐어 가자 하니야 먼저 갈게 그래 아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진아야 너 소개팅할래? 소개팅?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진짜 혼남이야 근데 그런 애가 왜 나랑 소개팅을 해? 니가 어때서? 너 사진 보여줬더니 귀엽대 한번 만나봐 오 진아 소개팅하냐?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니가 소개팅? 웬만하면 하지 마라 왜? 걔는 무슨 전혀? 폭탄 처리 많냐? 뭐? 폭탄 처리 많? 이게 진짜 아니야 나 할게 걔가 나 귀엽다고 했다며? 그럴래? 그럼 당장 약속 잡는다? 야 나 진아한테 왜 그래 솔직히 진아 정도면 귀엽긴 아니야? 귀엽긴 그럼 왜 안 나와? 누구냐? 아는 남자인데 내일 진아 소개팅 시켜주기로 했어 진아를? 진아가 한대? 응 응 진아한테는 과분하네요 근데 로키야 우리 내일 뭐 할까? 아 나 남산타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 사람 많은데 질색이야 한번만 응? 한번만 진짜지? 진짜지? 와 내 충전기 봤어? 노크 좀 하고 다니라니까 내 충전기 봤냐고 그 부엌 탁자 위에 있는 거 같던데? 그래? 뭐 보고 있었냐? 뭐 그렇게 놀래? 뭐 찔리는 거 있냐? 찔리긴 뭐가 찔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나도 안 본 걸 형은 형이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 해? 자전거 고장 났어? 왜? 이상해? 안 어울려? 응 이상해 안 어울려 남이사 너한테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지 어? 진아야 이렇게 예쁘게 입고서 어디 가? 데이트라도 하러 가나? 몰라요 진짜 데이트 가나? 근데 진아 저렇게 입으니까 예쁘지 않냐? 그치? 몰라요 몰라요 너희들은 아는 게 뭐냐? 나쁜 놈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이상한다고 하냐? 짜증나 진아 진아 소개팅은 잘하고 있으려나? 걱정 마 괜찮은 애라니까? 근데 로키야 너 진아랑은 어떻게 친해진 거야? 너 항상 혼자 다녔잖아 진아 아니었으면 여전히 혼자 있겠지 아 진짜야 내가 자유만한 것 같다 아 진짜야 아 진짜야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어? 뭐야 얜 쟤가 부딪쳐놓고 쟤가 로키 아니야? 쟤가 너무 들었나봐 로키가 밀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좀 무섭다 진짜 못했다 야 그건 아니지 니들을 부딪쳐놓고 왜 로키한테 뭐라 그래? 앞 못 본 건 니들 잘못이잖아 로키한테 사과해 미안해 어 쟤 뭐야? 쟤가 부딪친 거였어? 아 뭐야 가자 그렇구나 뭐냐 쟨 걔가 그렇게 오지랖이야 그랬구나 잠깐 화장실 좀 어떻게 됐어? 아직 안 왔다고? 올 거야 기다려봐 너 정도면 그런 애 괴롭히는 건 일도 아니잖아 알아서 좀 괴롭혀줘 주제 파악도 좀 시켜줘 그냥 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끊어 괴롭히라니? 그건 진아 얘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야 거짓말 너 사실대로 말해 진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그냥 장난 좀 치려던 거야 네가 진아랑만 친하게 지내니까 진짜야 로키야 그러니까 진짜야 야 서로빈 진아가 전화를 안 받아 진아 좀 찾아봐 왜? 무슨 일인데? 진아 소개팅 막아야 해 난 당장 갈 수가 없어서 네가 좀 찾아봐줘 진아 오찬아 너 괜찮아? 아이가? 별거 아냐. 넘어졌어. 넌 여기 몇일이야? 나 소개팅 한다며. 그놈이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런 거. 소개팅은 가지도 못했어. 좀 이따 찾으러 갈게요. 네. 그 앞에 나가시고요. 아줌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 신발! 신발이야! 쌤! 신발! 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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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자고는 없나? 쌤! 어? 너 일반 오지나? 아 쌤 이거. 신발.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머! 어머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어! 지나야. 메르스. 메르스 부우. 근데 다른 애들한테는. 쉿. 비밀이다. 비밀. 아 맞다. 소개팅.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다고? 응. 어찌나 화를 내던지. 늦은 건 내 잘못이긴 하지만. 하. 하긴. 내 주제에 훈남은 무슨. 하. 데려다 줄게. 타. 아. 나 진짜 괜찮아. 안 태워다 줘도 돼. 한번 태워주기로 했잖아. 타.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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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난 네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널 이렇게 다치게 하다니 나 어떡하면 좋아 차라리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야 반하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로키가 많이 다쳤을까봐 걱정돼서 걱정?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너 진짜 뻔뻔하다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로키야 정신 차렸구나 아 왜 이래 따라자 로키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 누구 누군데 나한테 미안하대? 로키야 왜 그래 잘못했다니까 제발 용서해줘 용서? 무슨 용서? 로키야 너 장난치는 거야? 처음 보는 애한테 무슨 장난? 나 하니야 반하니 니 껌자한테 반하니 정말 기억 안 나? 거짓말 니가 날 잊어버릴 리가 없어 기억해야 돼 내 이름 기억하라고 그만해 아픈 애 붙잡고 뭐하는 거야? 나가 아픈 애 붙잡고 뭐하는 거야 그래 안하니 너 때문에 로키가 아 기억해 내 다행히 비껴맞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네요 그래도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까 며칠 입원하긴 해야 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인사했지? 자주 오네? 아 네 복수?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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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멀쩡해 크게 다친 데도 없고 기억은 기억은 아직도 그대로야? 그러게 의사선생님은 일시적인 거라고 금방 돌아오면 됐는데 뭐 안 돌아와도 상관없고 아직도 바나니만 기억 안 나? 응 나도 신기해 왜 걔만 기억이 안 날까? 근데 걔 이름 진짜 웃기지 않냐? 바나니 아 바나니 처음 봤을 때 진짜 웃겼는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로빈 니 미소를 보면 힘이나 비타민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 아닐까? 로키 입원한 병원 갔었다며? 응, 이제 많이 좋아졌어 넌 괜찮아? 난 괜찮아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네 아휴, 아휴, 눈물나 야, 서롱이 뭐냐? 너 힘내라고 네게 내, 내 세진 보면 힘이 난다며 아, 아, 산아 그게 그거 나 아니야 산아가 장난쳤나 봐 당장 쉬워라 근데 진짜 힘이 난다 고마워 나 17년 살면서 제일 크게 웃었어 너 애들한테 얘기하면 죽는다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괜히 보냈어 괜히 보냈어 아휴, 아휴, 미치겠네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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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너 없다고 한이도 안 오고 심심했어 그럼 이제 한이도 다시 오려나? 얘네들 아주 깜깜이네 어제 한이 학교 그만뒀다는데 몰랐냐? 말도 안 돼 왜? 진짜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다시 미국이라도 갔나 몰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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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저러와 저러와 아휴, 아휴, 아휴 몰라 저러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다시 미국이라도 갔나 하니를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 아휴 이 수박킬러 근데 너 왜 지나한테 수박 싫어한다고 했냐? 그냥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야? 뭐야 이 자식아! 미친 거 아니야? 경찰 조사받고 북감방 갈 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왜? 다시 좀 조사를 좀 해주세요, 예? 진짜 억울해요 할 말 있어 빨간 모자 아무래도 이상한 거 같아 찾아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거예요 그냥 두 편들이 제대로 물먹였다며? 야, 그럼 어디 감히 날 건드려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이 지식이 어디서 감히 날 위해 기분 좋은 너의 봉 네 향기의 질 스마트웨어